염색체 모형 준비물 색깔이 다른 모르끈, 자석, 양면 테이프, 유리막대, 견출지 25cm 모르끈을 유리막대에 감아 염색분체 형태를 2개 만듭니다. 만들어진 염색분체 형태 2개를 X자로 교차시킵니다. 교차시킨 염색분체 형태 가운데 중심에 자석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다른 색의 모르끈으로 같은 방법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종류주세요! 러ательно! 감사합니다! 철거 쥬표 철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